서대문구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나눔 1%의 기적 사업이 최근 백호점 협약의 결실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. 서대문구는 이달 신촌 2대 상가 번영에 소속 11개 업체와 웅래 서서갈비, 수작, 다품 한의원과 나눔 1%의 기적 공동 협약을 맺었습니다. 구는 이 과정에서 남가자동 소재 다품 한의원이 백호점이 탄성했다며 해당 업체들의 인증 현판에 부착하고 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,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 해당 사업을 통해 모인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서대문 나눔 1%의 기적 사업은 나눔 가게가 수익금의 1%를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취약계층에 사용됩니다.